오늘은 김명인 시인의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김정호, 고산자 김정호를 얘기하는 거죠.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우리나라 전국지도에 해당할 거예요. 이 김명인 시인의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자 지리학자였던 고산자 김정호의 삶과 업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당시 지도를 만드는 일이 사회적으로 배척당하던 시대였다는 점을 주목한 시인은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를 제작하는 과정을 상상하며 그렇죠. 여기 체크 들어가야겠다. 상상하며 그가 겪었을 고난이나 고독을 비유법을 사용하여 형상화함으로써 자신의 꿈과 이상을 위해 노력했던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적 대상은 김정호이지만 사실은 김정호 개인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자신의 꿈과 이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모습으로 확장시켜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시인은 김정호의 삶과 업적을 통해 자신의 꿈과 이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점으로 볼 때 이 시는 꿈과 이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들도 김정호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쫓아온 눈발 어느새 여기서 그쳐 어둠 덮인 이쪽 능선과 헤어지면 바다 끝까지 길게 걸쳐진 검은 구름대 헛디뎌 내 아득히 헤맨날들 끝없이 퍼덕이던 바람은 다시 옷자락에 와붙고 스치는 소매끝마다 툭툭 수평선 끊어져 사라진다. 사라진다 일념도 세상 흐린 웃음소리에 감추며 여기까지 끌고 왔던 사랑 해진 발바닥에 무슨 간발에 퍼진 피 얼룩도 저렇게 저몬 바다의 파도로서 부러지느냐 폐선된 목선 하나 멍그렇게 뜬 모랫벌에는 무엇인가 줍고 있는 남루한 아이들 몇 명 구분갑에 부딪혀 꺾어지는 목소리가 들린다. 어둡고 외진 길목에 자식 두어 던져놓고는 평생의 마음 안락으로 뛰어올린 별빛으로 환해지던 어느 밤도 있었다. 희미한 빛 속에서는 수없이 물살 흩어지면서 흩어놓은 인광만큼이나 그리움 끝없고 마주 서면 아직도 등불을 켜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돛배 한 척이 보인다. 전체 슬라이드 3개죠. 3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상당히 어두웠는데 마지막은 인광과 등불로 대표되는 밝음으로 연결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까 중간중간 끊겨요. 그죠? 쭉 이어지지 않고 생강걸침이 들어가는 게 몇 군데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행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쫓아온 눈발 어느새 여기서 그쳐? 자 이때 말하는 나라고 하는 건 시적 화자겠죠. 그런데 이 시적 화자가 시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김정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를 김정우로 얘기했어요. 김정우의 대동여지도라고 하는 시에서 분명히 시적 대상은 김정우일 텐데 그 시적 대상인 김정우를 화자로 설정한 거죠. 좀 독특해요. 나를 쫓아온 눈발이 어느새 여기서 그쳤대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두 개의 시어. 눈발이라고 하는 시어와 역이라고 하는 시어. 이 두 개를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눈발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적 배경, 겨울을 나타내면서 시련을 나타내는 시어다. 라고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역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있는 공간일 거예요. 그런데 바다 끝까지 길게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육지야. 여기가 육지고요. 여기가 바다예요. 자 그러면서 화자가 이렇게 왔어요. 자 가 쓰고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은 못 가죠. 끝였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역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있는 공간이면서 바다와 육지의 경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지금 나를 쫓아온 눈발 어느새 여기서 그쳐는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 국토를 답사하는 김정호가 바다 끝까지 왔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는데 순탄하지만은 안 왔던 거죠. 왜? 눈발이니까. 어둠 덮인 이쪽 능선들과 그러면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눈발하고 연결되는 역시 마찬가지로 실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능선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쪽이죠. 이쪽이죠. 육지 쪽에 있는 이 능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헤어지면 바다 끝까지 왔어요. 길게 걸쳐진 검은 구름대. 어둠 덮인 능선들과 헤어지면 바다 끝까지 뭐가 구름대가 있네요. 이 구름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둠의 색깔이기 때문에 검다라고 하는 연결시키면서 실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눈발, 어둠, 검은 구름, 시각적 심상을 통해서 배경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헛디뎌 내 아득히 헤맨날들 끝없이 퍼덕이던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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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앞으로 살짝 가볼까요? 자 여기서 그쳐 어둠 덮인 능선들과 헤어지면 바다 끝까지 검은 구름대가 있어요. 근데 그 검은 구름대 다음에 이어지면서 헛디뎌 내 아득히 헤맨날들이에요. 잠깐 잠깐 잠깐.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 헛디뎌가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죠. 내 아득히 헤맨날들을 헛디딘 거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내 아득히 헤맨 날. 헤맨으니까 당연히 헛디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건 일종의 도치의 형태를 띄면서 화자가 길을 잘못 들어서 아득하게 헤맨날들이 무척 많았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지도를 완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길 위를 떠돌아 다녔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끝없이 퍼먹이던 바람은 다시 옷자락에 와서 붓고 자 보세요. 자 내 아득히 헤맨날들을 헛디뎌 끝없이 퍼먹이던 바람이죠. 자 퍼먹이던 이라고 하는 관용어는 이 바람을 수식할 거예요. 헛디뎌를 수식할 수는 없잖아요. 이 관용사형어미가 붙었으니까. 그러면 바람을 퍼먹였다는 것은 한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힘들게 고단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겨울과 연결시켰던 어둠과 연결시켰던 뭐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일종의 시련이라고 보면 돼요. 다시 옷자락에 와 붙었어요. 그러면 다시 옷자락에 와서 붙었으니 이놈의 바람이 떨어질 생각을 해 안 해. 안 해. 시련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끝났어? 아니야.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그 바람은 스치는 소매끝마다 푹푹 수평선 끊어져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바람이 소매끝에 스치도록 걷다 보니까 바다가 나타나서 길이 어떻게 된 거야. 없어져버린 상황이죠. 지금 김정우가 내지는 화자가 지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걷고 사라지고 걷고 사라지고 하면서 어디까지 온 모습? 바닥까지 온 모습에 대한 풍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라진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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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다시 갈까요? 자 스치는 소매끝마다 툭툭 수평선 끊어져 뭐한다? 사라진다. 해놓고 2연 넘어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라진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라진다는 1연을 연장하고 있는 거다라고 본다면 이거 상당히 시가 1연과 2연이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사라진다. 1염도 어떤 1연 지도를 완성하겠다는 1염도 세상 흐린 웃음소리에 뭐하며 감추며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사라진다.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에 흐린 웃음소리가 화자의 꿈을 비웃는 세상의 웃음이라고 한다면 에 감추며 뭐해? 1연이 사라진다. 라고 도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뭡니까? 세상의 비웃음 때문에 내 1염도 사라지는 어떤 일종의 화자의 내적 갈등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아아 세상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여기까지 끌고 왔던 사랑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지도를 완성하겠다는 꿈이죠. 그런데 그 사람 해진 발바닥에 무슨 간발에 얼룩진 피얼룩도 이렇게 되겠냐. 이 피얼룩이라고 하는 건 뭐야? 그렇지. 해진 발바닥에 간발에 피가 얼룩졌다는 건 오랫동안 걷다 보니까 엄청나게 고생했다는 거죠. 그것을 진짜 시인이 봤어? 아니죠. 상상한 거죠. 저렇게 젊은 바다의 파도로서 풀어지느냐? 몰라서 묻는 거야? 아니죠. 풀어지지 않는다. 고통이 해소되지 않는다. 라고 의문형 종결어미 서리법을 사용해서 화자의 정서 고통이 해소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폐선된 목선 하나 덩그럽게 뜬 모래펄에는 뜬금없이. 조금 전까지는 1연에서는 바닥까지 온 김정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면 2연에서 앞부분에는 그걸 바라본 화자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장면 묘사로 갑니다. 폐선이 된 목선 하나가 덩그럽게 모래펄에 있대요. 그렇다면 이 폐선이 된 목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렇죠. 김정호 내지는 화자죠. 그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객관적 상관물로 드러내면서 무엇인가 죽고 있는 남루한 아이들, 아이들, 이 아이들을 보면서 누구를 떠올려? 그렇지. 가족들을 떠올려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됩니다. 2연. 2연은 바다를 보며 느끼는 고독감과 모래뻘의 풍경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는 뭐예요?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겠죠. 굽은 갑에 부딪혀 꺾이는 목소리가 들린다. 그렇죠. 이때마다 갑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쪽으로 뻗은 육지. 이렇게. 에 부딪혀 꺾이는 목소리. 그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 그렇지. 가족들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진짜? 아, 노. 환청이겠죠. 결국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어둡고 외진 길목, 어떤 길목, 화자의 가족이 처한 상황들에 자식을 두어 던져놓고. 크게, 자식을 던져놨대. 이 말은 뭐야? 자식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가정을 돌보지 못했다는 거죠. 왜? 지도를 만드느라고. 평생 마음 안락으로 뛰어올린. 한마디로 뭐야? 평생 마음 안락으로 뛰어올린. 아 이거 죄책감 미안함. 이렇게 해석할까? 그러기는 좀 뭐해. 왜? 관형사용 의미잖아. 뭘로 가야 돼? 별빛이죠. 자 그럼 이 별빛이라고 하는 것은 밝음의 이미지죠. 그러면 던져놓고도 밝음으로, 밝음으로 환해지는 어느 밤이 있었대요. 자 그렇다면 이 별빛은 가족을 건사하지 못한 미안함과 그리움, 안쓰러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 이 화자 김정호가 추구하는 거 그게 바로 뭡니까? 그렇죠. 지도를 완성하겠다는 희망과 의지. 그것으로 환해지던 어느 밤. 한마디로 순간순간의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자식을 던져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를 완성하는 그 과정과정 속에서 기쁨이 있었다. 한마디로 목표한 바를 이루고자 하는 어떤 순간순간들을 떠올리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모습들이에요. 희미한 빛 속에서는. 자, 근데 그 빛이 어때? 희미해. 확실하지가 않아. 수없이 물살이 흩어지고. 물살이 흩어지겠어? 생각이 흩어지겠어? 그렇지. 생각이 흩어지는 거죠. 오만 가지 생각이 흩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살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어떤 내적인 갈등, 상념, 띵크, 기타 등등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서 흩어지면서 흩어놓은 인광만큼이나 그리움이 끝없고. 무엇에 대한 그리움. 그렇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끝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직설적으로 드러내면서 마주 서면. 무엇을? 바다를. 마주 서면 아직도 돛배 한 척이 보인다. 등불 밝음의 이미지를 가지고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그게 말이 누구겠어요? 그렇죠. 김정호죠. 결국 이 돛배 한 척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분신이면서 화자를 나타내는 객관적 상검이라고 본다면 그리움이라고 하는 어떤 내적 갈등도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적인 한 인간의 모습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3년.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목적지를 향해가는 배의 모습. 이렇게 해서 우리는 김명인 시인의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에 대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전체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시 서정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형시를 사용하고 있고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느끼는 고독감과 그리움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자, 화자를 시적 대상인 인물 누구? 김정호를 설정해서 전개하고 있다. 독특한 특징이죠? 자, 사라진다. 저렇게 저몬바다의 파도로서 부러지느냐? 황령하고 쓸쓸한 내면의 풍경. 누구의 내면? 김정호의 내면의 풍경을 제시한 후 회선이 된 목선 하나, 남루한 아이들 몇 명 해가지고 이제는 황령하고 막막한 외부의 풍경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내면의 풍경과 외부의 풍경이 심리적으로 조응을 이루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직도 등불을 켜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독배 한 척이 보인다. 라고 해서 화자는 등불을 켠 독배 한 척을 통해 소망을 이루기에 떠나는 화자를 형상화하고 또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죠. 김정호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모습들이 전부 다 누구의 내면이야? 그렇지. 김정호죠? 그러니까 화자 자신을 시적 대상인 김정호로 잡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형 시애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했는데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연을 볼까요? 시연은 사라진다 해놓고 또 사라진다 이어가죠? 1년을 사라진다로 마무리함으로써 외적 환경의 소매를 노래한 후 2연에서 사라진다로 시작하여 시상을 연결시키고 있다. 특히 2연은 이러한 시연의 연결을 통해 내면과 의식의 소매를 뒤에 가서 노래합니다. 그것이 이제 도취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사라진다. 1염도 세상 흐린 웃음 속에 감추며 사라진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도취법을 사용해서 시적 의미 뭡니까? 내면과 의식의 소매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비, 대비는 눈빨, 어둠 덮인 이쪽 능선, 검은 구름대라고 하는 어둠의 이미지와 그 다음에 별빛, 희미한 빛, 흩어놓은 인광, 등불을 켜고 어디론가 가는 돛배한 척이라는 밝음의 이미지, 즉 어둠과 밝음의 이미지를 통해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인물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간, 이 공간은 좀 독특해서 별표를 빵 쳐놓고 싶어요. 여기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나를 쫓아온 눈발이 어느새 여기에 그쳐라고 했는데 이때 말하는 역이라고 하는 것은 육지의 끝과 바다의 시작, 즉 대비되는 공간의 경계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자는 나를 쫓아온 눈발이 여기서 그쳤으니까 화자도 여기에서 그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삶에서의 외로움과 고통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직도 등불을 켜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돛배한 척이라고 노래함으로써 여기는 지도의 완성을 위해 의지를 다지는 공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라고 하는 공간이 여기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일로 넘어오면서 긍정적인 입장으로 보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여기는 화자가 머물러 있는 위치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지도의 완성을 위해 의지를 다지는 공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김영인 시인의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